점수 잡는 주어 자리가 아니고요. 목적어 자리 얘기합니다. 목적어 자리의 둘 중에 무엇을 쓸지는 누가 결정한다? 그 문자의 동사가 그 문장의 동사가 결정한다. 이 동사의 성향에 따라 어떤 애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애는 동명사를 쓰는 걸 좋아하는 거죠. 정리해놨어요. 지금 이거 보세요. 동명사 목적어가 오는 걸 좋아하는 동사들. 밑에는 투부정사 목적어가 오는 걸 좋아하는 동사들. 우리 교재에도 선생님이 적은 이 단어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여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약간 좀 순서를 바꿔서 여기 화면에 썼거든요. 그 이유는 선생님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같이 외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. 자 한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한번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. 자 어떤 동사? 서제스트부터. 서제스트 뒤에는 투부정사 오지 않아요. 서제스트 뒤에는 동명사가 와요.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우리 여긴 동사 한번 쫙 외울 거예요.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? 게임 많이 하나? 그래요. 게임 좋아하는 분들 보통 친구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슬금슬금 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. 야 우리 놀자. 나랑 게임 한 판 해볼래? 게임하자고 제안하다. 서제스트. 무슨 게임이 재밌는데 친구가 롤 재밌어 한번 해볼래? 라고 추천해줍니다. 레커맨더하기 동명사 먼저 제안하다. 서제스트 그다음에 롤 게임으로 구체적으로 집어가지고 친구가 추천하다. 레커맨 그냥 고민을 했어요. 한번 고려해볼게 내가 생각해볼게. 고려한다면 어떻게 그냥 같이 막 하는 거지 뭐 신나게 게임합니다. 인조이 뒤에도 동명사 게임을 즐기다 인조이 계속 계속 게임을 합니다. 킵 더하기 아이엔지 계속 뭐뭐하다거든요. 계속 게임하다. 킵 어우 잘해보겠다고 뭐 연습까지 합니다. 프랙티스 더하기 아이엔지 그리고 뭐 상상을 합니다. 야 나는 롤에서 챌린저가 될 거야. 내가 멋지게 챌린저가 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. 너무 무흣하겠죠. 게임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. 그랬더니 너무너무 많이 해서 중독이 된 거야. 게임을 안 했더니 어떻게 돼? 미스 그리워합니다. 게임을 미스 더하기도 아이엔지 모든 약속은 다 미룹니다. 주말에 축구하기로 했던 약속 다 미루고 게임만 해요. 미루다 더하기 아이엔지 사람만 나는 거 꺼려집니다. 난 게 게임만 있으면 될 거 같아 마인드 꺼리다 더하기 아이엔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피합니다. 난 지금 게임해야 되거든. 어보이드 더하기 아이엔지 엄마가 너 아까 게임 한 시간을 했는데 너 다섯 시간 한 거 아니니 아니거든요. 거짓말하고 막 부인도 합니다. 디나이 더하기 아이엔지 이쯤 되면 중독이죠. 나 중독 맞나 봐. 인정합니다. 어드미 더하기 아이엔지. 나 중독돼가지고 공부도 못하게 생겼고 친구들 교류도 끊기게 생겼고 엄마 되면 나 혼나게 생겼어.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됐어 리스크 더하기 아이엔지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. 안 되겠다.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. 더 이상 나는 게임을 하지 않을 테야 굳은 결심으로 끝냅니다. 피니쉬 더하기 아이엔지 퀸 그만둡니다. 퀸 더하기 아이엔지 깁업 나 챌린저 포기 나 안 해 그냥 깁업 너무 시간 많이 들어가 깁업 포기하다 더하기 아이엔지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괜찮겠어요. 여러분. 여러분 제가 스토리 만들어 볼게요.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. 친구가 놀자고 제안하다. 서제스트. 롤 게임을 추천하다. 레큐멘드. 나 고려해 볼게. 컨시더. 그러다 이제 어떻게 돼. 즐겁게 게임하죠. 즐기다. 인조이. 계속 게임하는 거죠. 계속하다. 키. 열심히 연습까지 합니다. 연습하다. 프랙티즈. 나는 챌린저가 될 거야. 내 모습을 상상하다. 이마진.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. 게임 좀만 안 하면 금방 그리워지다. 미스. 그렇죠. 약속 같은 거 다 밀어버려. 미루다. 플 어프. 그렇죠. 누가 무슨 뭐 만나자고 해도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그래. 그렇죠. 꺼리다. 마인드. 누가 보자 그래도 피합니다. 피하다. 보이드. 게임 한 시간 했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요. 다섯 시간 한 것을. 부인하다. 디나이. 괜찮아요. 자. 나 게임 중독인가 봐.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. 인정하다. 나 이제 어떻게 성적 꼬꼬라지고 대인관계 끊기고 엄마한테 혼나고 온갖 위험에 처하죠. 동사 리스크 그렇죠.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. 게임 끊어야지. 그치. 끊는 거 세 가지 있었거든요. 끝내다. 피니쉬. 퀵 포기하다까지 기브 업 하시면 되겠습니다. 괜찮아요. 자 우리 요런 단어들을 외울 때 단어 자체의 뜻도 물론 아셔야겠지만 얘네 뒤에 동명사 나온다. 그죠. 요거 같이 기억하면서 스토리 만들어서 외워봤어요.